지난 1월 10일 오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61억 7천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입니다.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양측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두 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형수는 명예만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부모는 박수홍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못마땅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판 전날인 9일 검찰 측은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당초 20억 원대에서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하며 15억대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박수홍 친형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나엘과 대표이사로 있었던 메디아붐의 법인 카드 사용처와 관련 나엘과 메디아붐 법인 카드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은 일정 기간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며 해외에서 쇼핑에 사용된 2,200만 원에 대해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은 박수홍 뿐이므로 박수홍이 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냐고 했고 친형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박수홍이 클럽을 찾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는 것이 미우세를 통해 여러 번 방송됐다. 옥타곤, 아르나와 같은 유명 클럽에서 사용된 법인 카드 금액이 2,480만 원 확인된다. 이는 박수홍이 유흥에 사용한 게 맞냐고 묻자 박수홍 친형은 내라 말했습니다. 박수홍이 법인 카드를 해외여행, 외제차 구매, 클럽에 사용한 것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게 맞냐는 질문에도 내라 답했습니다. 앞서 법인 카드를 PC방에서 다수 이용한 내역에 대해 묻자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한 것이라면서 게임은 잘 못했고 검색도 하고 자료 워드 작성했다고 말했는데요. 박수홍 친형 부부는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냐는 말에 박수홍 친형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카드 내역 중 키즈카페, 학원 교습 내역,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이 나온다는 말에 박수홍 친형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권 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상품권을 끊어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수홍 친형은 거듭 다 박수홍에게 사용한 것이라며 명절에 박수홍 지인, 아는 형님들, 피디들, 동료들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하면 선물을 보냈다. 녹화할 때 전달하거나 집에 전달하거나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명절 사용 내역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박수홍 친형은 아니다. 많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박수홍이 미우새에 나갈 때 쏘리맘이라는 노래를 제작했는데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도와줬던 스태프와 같이 출연한 동료들에게 선물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법인 카드를 PC방과 학원 교습비, 헬스장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은 PC방 사용료와 학원비 20만원씩 10개월 총 200만원, 헬스장 이용권 합쳐서 500만원, 다 해도 700만원 정도라며 박수홍이 클럽에서 쓴 돈의 반도 안 된다. 박수홍이 법인 카드를 사적인 유흥에 사용했던 것은 법인 카드에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 맞냐고 했고 박수홍 친형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억울했을 텐데도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박수홍 친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정말 괴로웠다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박 씨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죄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평소 이 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씨는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고통스럽다. 너무나 많은 언론 플레이에 이미 저희는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가 됐다. 이에 대응하고 싶었지만 동생을 위하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많이 참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 남편은 동생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부디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외이는 형제들이었다. 박수홍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섭외됐다. 몰라서 잘못한 건 죄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치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이날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 검찰과 대질신문 당시에도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개인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모두 지켜본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허탈하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친형이 박수홍에 대해 자식 같은 아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유튜버 김용호를 언급하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수 이씨의 최후 변론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형수가 많은 걸 참았다고 했는데 어떤 걸 참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박수홍의 형수는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허위 사실을 방송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위증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이날 검찰이 지난 9일 28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박수홍 피해 금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일부 횡령 금액이 줄어들어서 40억 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대해 7년 구형이면 실제로 6년 정도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솔직히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 본다. 검찰 측에서도 형량이 낮게 나온다면 항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종원 변호사는 박수홍 형수 이씨의 횡령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자신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자신은 돈이 없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말이 된다. 박수홍 가족 중에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박 씨 부부다. 참고로 박수홍 어머니는 검소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박 씨 부부 변호인이 박수홍이 박 씨 부부 자녀에게도 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이긴 하나 자녀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박수홍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씨가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하고 자녀에게까지 넘긴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박 씨 변호인이 해외에서 쇼핑하고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해외 출국은 스케줄 소화가 목적이었고 유흥 및 클럽의 경우 뮤비 촬영을 위한 장소 대관에 쓰인 돈이다. 클럽에서의 비용도 박수홍 법인 카드가 아닌 사비로 지출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노 변호사는 한편 이 씨가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이 씨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범 유리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26일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박수홍 부부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시한 혐의이며 이전 경찰 고소권에 더해 추가로 접수된 건이 26일 재판으로 열립니다. 박수홍은 재판을 참관하지 않았는데요.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하고 황망해하고 있다. 특히 피고가 신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 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친형이 박수홍에 대해 자식 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3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자식 같다라고 하는 거는 동생을 정말 한참 아래로 봤다는 이야기다. 자식 같은 아이가 아니라 돈줄 같은 아이겠지. 형이나 형수나 부모나 다 똑같다. 양심이 썩었다. 본인이 벌어서 쓴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사람 하나에 3대가 들러붙었다. 유흥이니 명품이니 자꾸 물타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번 돈으로 하는 거면 무슨 상관이냐. 설령 친형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자기가 번 돈 유흥비로 쓴 게 왜 잘못이냐 등 친형 부부의 잘못이 크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언제까지고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는 수두룩하지만 이들의 뻔뻔함은 길이길이 역대급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이 잘 되어 더 이상 박수홍 부부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겠습니다.